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늘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이런 간단하게 언급하지 않습니까? 투자를 엄청나게 하는데 파운드리 부분에 삼성이 어떻게 tsmc를 따라잡겠냐? 우리는 가끔 가다가 희망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닥치고 그냥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잘 될 거다. 그렇게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찬찬히 따져볼 생각은 별로 안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거의 1, 2등 가는지 여러분 반도체 석자 교수 이야기는 대단히 여러분 과학적이고 논리적입니다. 투자량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에 비해서 현장이 작은데 어떻게 따라가냐 따라잡냐 그 이야기인 겁니다. 인풋이 적은데 아웃풋이 어떻게 여러분들 뛰어나냐 이야기죠. 그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풋은 닥치고 뭡니까? 아웃풋만 여러분들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논리적인 점프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라의 선거가 엉망진창인데 나라가 잘 될 거다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대만은 선거가 어마어마하게 야무지는데 tsmc가 잘 되겠죠. 인풋이 좋으니까 아웃풋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옛날에는 몰랐습니다. 옛날에는 저도 그냥 내가 나서 잘한 나라에 대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참 잘할 거다. 한국인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2020년 4.15 여러분들 총선을 이후로는 한국인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우리를 나를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감정적인 겁니다. 닥치고 우리는 잘 돼 이런 겁니다. 제가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좀 냉정해야 여러분들 잘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인풋이 없는데 아웃풋이 어떻게 좋냐. 인풋이 좋아야 아웃풋이 좋을 거 아닙니까? 투입이 좋아야 산출이 좋을 거 아닙니까? 그게 논리적 사고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인과적 사고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합리적 사고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이기겠냐 이야기예요. 오늘 삼성이 이제 크게 이런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반도체 새로운 100년 시작 기형 r&d 단지 설비 반입식이란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를 한 겁니다. 옛날 같았으면 무조건 삼성이 하면 뭡니까? 믿고 따랐죠. 아 삼성이 하니까 다를 거다. 우리 삼성이 진짜 다를 거야.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도 그냥 우리 삼성이 하니까 무조건 우리 삼성이 안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지난 상반기에 고대 욕풍 메모리 이런 기술 경쟁력이 뒤처진 걸 보면서 완전히 제가 시각을 달리 본 겁니다. 이 친구들 언론 프레이아네 이렇게 항상 보는 겁니다. GW킴님 늘 후원해 주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새로운 100년 기업에서 역사라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잘했다. 우리가 한때 잘 나갔다. 이런 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어 표현으로 플랍 나우 온 지금부터 어떠냐 이야기. 그게 중요한 거죠. 역사 여러분들 연구자에게 역사라는 건 중요하지만 사업 세계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과 같은 이렇게 기술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아주 중요한 단지들 기흥 캠퍼스의 차세대 반도체 R&D 단지 이름이 뉴리서치 디벨로브먼트 K NRD K 설비 반이시율 그러니까 이제 종합연구소 종합반도체 연구소를 출범한 겁니다. 3만 3천명 규모의 최첨단 복합 연구개발단지 여기에 여러분들 뭐가 들어가는 거 아니까 메모리 분야 시스템 반도체 분야 파운드리 분야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정경이네요. N-R-D-K 삼성전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종합반도체사입니다. 50조 정도의 여러분들 예산을 세 분야에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50조가 넘는 여러분들 연구개발 자금을 TSMC 대만 반도체는 전부 다 파운드리에 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운드리에 영원히 뭡니까 이동업체고 계속 격차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종합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있으면 시너지가 있겠죠.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걸 출범했는데 출범했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먼 거 아니까 엄청난 저런 투자를 가지고 완전히 대만 반도체가 삼성전자를 그냥 완전히 그냥 밀어내버린 겁니다. TSMC 내년 또 역대 최대 설비 투자 전망 53조를 쏟아부어서 삼성전자와 격차를 벌린다. 53조 정도가 삼성전자 전체의 여러분들 연구개발 비용인 겁니다. 그래서 그 영원이 뭡니까 파운드리 업계에서 그냥 이동업처럼 밀어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삼성이 2024년도에 56조 7천억을 투입한 겁니다. 56조 7천억 가운데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47조 9천억을 투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파운드리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파운드리를. 삼성전자 규모만큼을 전부 다 파운드리 분야 여러분들 TSMC가 투입한 겁니다. 게임 끝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TSMC 이름 대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한국의 이런 메모리 회사들한테 완전히 치킨 거임으로 박살이 났는데 이번에 TSMC가 그냥 삼성전자를 파운드리 분야에서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구나. 우리가 당했는데 우리가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완전히 뭉개버렸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메모리 분야가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거든요. 작은 작은 그런 업체들이 대만의 메모리 만들던 업체들이 다 여러분들 초토화되어 버렸는데 이번에 이제 파운드리에서 완전히 그냥 뭉개버린 겁니다. 53조를 전부 다 파운드리 분야에 투입하는데 두 분야에 투입하는 겁니다. 하나는 초미세 공정 2나노미터 첨단 공정 그리고 그 당 칩을 여러분들 제조하는 첨단 패키지 코오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COWS 투철비 투자에 이 두 공정이 모두 다 AI 반도체 여러분들 제조에서 핵심적인 그런 투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완전히 그냥 박살 내버린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COWS 코오스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그동안 여러분들 이렇게 칩하고 칩 사이를 별도로 여러분들 이 기판 위에 올리던 것을 하나 위에다 한 기판 위에다가 이런 칩을 이렇게 이런 다 같이 두 개의 칩 세 개의 칩을 동시에 다 얻는 겁니다. 그럼 칩 사이에 여러분들 간격이 좁아 가지고 전력 여름 이동이나 정보 이동에서 굉장히 여러분들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거죠. 여기 인테그레이트 인투니까 여러 개의 칩을 하나의 패키지에다가 통합하는 그런 종류의 기술인 거죠. 이 COWS가 대만 반도체의 브랜드 있는 그런 기술인 겁니다. 여러 개의 칩을 하나의 패키지에 통합하는 첨단 패키지 기술 여러 종류의 칩 프로세스 메모리 등을 단일 패키지에 결합하는 칩 간 연결거리를 줄여서 데이터 전송 성도를 높이고 전력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기술 GSMC의 COWS는 두 개 이상의 반도체 칩을 웨이프 상에 상호 연결한 뒤에 패키지 기판에 올리는 공정으로 단순히 칩을 포장하는 패키징 기술을 넘어서 AI 가속기 플랫폼에 탑되지는 메모리와 로직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를 입체적으로 쌓아 올린 뒤에 전류 흐름 속도를 높여 성능을 대표시키는 기술이다. 엔비디아의 AMD AI 가속기 그 다음에 애플 맵북의 탑재는 두뇌에 해당하는 중앙자리장치 m시리즈 이게 다 구글까지 전부가 다 기술 경쟁력에 앞서기 때문에 전부 다 tsmc 함께 주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냥 뭐 우리 삼성이니까 잘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야 이게 참 그동안 참 잘 못했구나. 그리고 시대도 많이 바뀌었구나. 메모리 반도체는 누구에든지 납품 받으면 되는 겁니다. 패키징이 여러분들 주도권을 치는 기술 주도권을 치는 시대에 대응을 잘 못한 겁니다. 보시면 이제 대만 반도체 기술하고 비슷한 기술을 삼성전자가 iCube란 그런 이름으로 만들어냈네요. 이 iCube란 그러니까 한 패키지 위에다가 여러 개의 칩을 여러분들 침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삼성전자도 iCube란 맹칭의 2.5D 패키징 기술을 개발해서 올 하반기부터 상용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tsmc의 기술력을 따라잡기 가 어려운 구조다. 칩을 또 많이 만들어보면서 엄청나게 이름된 노하우가 축적이 되겠죠. 마치 외과의사가 수술을 계속하면 숙련도가 높아지는 것처럼 tsmc는 여러 amd 엔비디아 구글 그 다음에 애플 이런 데서 수주를 받아가지고 설계 도면을 가지고 물건을 만드니까 계속 만드는 과정에서 그 노하우가 축적이 될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는 이런 파리를 날리니까 만들어볼 경험조차도 없어지는 겁니다. 패키징이 중심인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아 하는 사이에 그냥 시대가 가버린 겁니다. 오랜 시간 빅테크 기업들과 해법에 의한 tsmc의 수주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그러니까 절박하지 않으면 지는 겁니다. 간단하게 세상사를 관통하는 것이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처음 시작하던 마음 초심을 잃지 않고 절박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주위 여러분들 52시간 만들어서 뭡니까 웰빙이 어떻고 무슨 밸런스가 어떻고 워라벨이 어떻고 좋다 이야기야 남들이 그냥 같이 움직이면 되는데 남들은 목숨 걸고 하는데 우리는 워라벨이 어떻고 뭡니까 일 좀 덜하는 사회가 됩시다. 그러면 가는 거죠. 뭐 딴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가 워라벨 워라벨 하면 다 좋은데 이쪽은 워라벨이고 저쪽은 목숨 걸고 이러면 뛰면 그냥 그걸로 까는 거죠. 그게 지금 일어난 겁니다. 이게 삼성전자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그나마 좀 나은 상황이고 한국의 모든 기업들이 동일한 지금 문제를 안고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죠. 이게 이제 이 기사를 보고 이제 TSMC가 대놓고 삼성을 가지고 놔네 가지고 놀겠죠. 시장 가치가 4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역사라는 것은 의미가 없죠. 기업에서 53조요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에 번가하는 돈을 투자하겠다고요 이런 회사를 삼성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TSMC의 힘이 이 정도였습니까 놀랍습니다. 여러분 고객들이 줄을 서 있는데 고객들이 줄을 서 있고 여러분들 내년에도 공장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10개 이상 늘리는 겁니다. TSMC가 여러분 공장을 늘릴 때는 뭔가 하니까 일감을 우리가 일감을 맡기게 쓴다는 확답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공장을 늘리는 겁니다. 공장 늘려놓고 일감 수주하는 게 아니고 파운더리 분야에서는 거의 게임이 끝났어요. 그런데 문제가 메모리는 이제 범용 제품이 되는 겁니다. 레드 오이션이 되는 거죠.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금세 따라올 겁니다. 장비 있고 사람이 있으면 전부 다 카피할 수 있으니까 메모리가 범용인 범용. 무슨 삼성전자 초격차니 야단했지만 메모리가 범용이란 건 범용 누구든지 만들 수 있는 상품이란 겁니다. 그다음 먹거리를 못 만들면 그러면 가는데 먹거리를 이 사람들은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보고 정신 못 차리면 그건 손가락 빠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신 못 차리면 자기 처지하고 이런 신분을 모르고 건물만 돌면은 그럼 고생길 피할 수 없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길게 보게 되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죠 세상이 다 변하는 거니까 사람도 변하고 한국인의 마음도 다 변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사회 절박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빛이 천문학처럼 늘어나더라도 누가 절박합니까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거 아닙니까 절박해야 되는 거고 돈 아껴 써야 되는 것이고 일 좀 더 해야 되는 거고 덜 놀아야 되는 거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나라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각이 분명합니다. 내 머리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분명한 거죠. 한국인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 뭡니까 우리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거를 안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자식들하고 고생하는 겁니다. 기술 변화가 기술이 크게 바뀌게 되면 그때 이제 기업의 순위가 크게 바뀌는데 이번 기술이 크게 바뀌는 시대를 만난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